저는 이번에 롯데다이언트 이벤티에 신청하게 되어있는 집이라고 하고요. 아기 태어나고 야구장 상품도 못 왔었는데 아직 좀 어리긴 하지만 좋은 추억을 만지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가 덕분인지 이렇게 사촌이 되어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롯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에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바라요 뭐 오늘 무슨 일일이라서 이번 시즌의 롯데까지 열심히 연주해주세요. 해외에는 안전한 차이가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ляется 나이의 배경을 찬양할 때 해외에는 안전한 차이가 안전한 차이가 안전한 차이가 안전한 차이가 안전한 차이 포인트. 자신이 한이의 배경으로 계속 됩니다. 제가 자신이 모든 장이 Nairobi의 경험을 원하는 차이가 안전한 차이가 없습니까? 와아 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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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승리하는거 오케이 화이팅 끝까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작할 장르기 장르기 택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아 저희 여기 탔어요 이런거 말하면 되나요? 아 그렇긴 하하하하 너무 좋네 어 저 저 양장에 사는 윤은빈입니다 저는 양장에 사는 정미나입니다 저희는 유치원때부터 친구였어요 요새 롯데에 빠져가지고 아버님 저랑 같이 가고 있어요 저은빈이요 아버님 저랑 같이 가고 있어요 저은빈이요 네 진짜에요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내려갈때 내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께요 아버님 응 나한테 할께 하하하하하하 아멘